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지석규야 생활살려 지혜준아 지혜준아 지호야 야 이걸 뭐 이거 오빠 어디서 찾았어요? 여기 여기 헌부로 돌아가서 빈 프로젝트를 무심합니다 어 오케이 저렇게 생겼다 이거지 메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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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부로 가서 빈 프로젝트를 매해볼까? 갑자기 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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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, 찾았어, 찾았어. 찾았어, 찾았어. 뭐야, 지효. 아니, 지효가 웬만한 걸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애가 아닌데. 지효야! 아, 너무 힘들어. 어떻게 되겠어. 이걸 놓친다, 끝이야. 아무도 없어요! 아무도 없어요! 어? 어? 형! 야, 너 왜 그래? 가주세요! 야! 야! 안 돼! 야, 강수야. 야, 강수야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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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